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감기처럼 자주 오는 허리통증.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뻐근, 찌릿하게 아파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앉아서 하는 허리통증 완화 스트레칭 3가지 동작 알려드릴게요. 호흡과 함께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허리가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스트레칭하러 가볼까요? 엉덩이 좌우로 들썩들썩하며 척추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볼게요. 호흡과 함께 1분 반복할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상체는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만 들썩들썩 해주세요.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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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요추에 붙어있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쉬고, 마시며 따라해주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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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다음은 양팔 걸려 준비. 앞으로 척추를 동그랗게 말며 손 모았다가 가슴을 활짝 펴며 팔을 열어주세요. 1분 반복할게요. 척추를 앞뒤로 움직이며 뭉친 근육을 푸는 동작이에요. 호흡을 내쉬며 앞으로 척추 동그랗게 말았다가 호흡하시며 정면. 다시 내쉬며 가슴이 하나 뒤로 활짝 펴볼게요. 내려갈 때 속 모으고 그대로 정면. 뒤로 가버리며 팔 열면서 제자리. 내려가고, 넘어가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 위에 손을 옮기며 따라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쉬고, 마시며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고, 마시고. 다시 내쉬고, 마시고. 호흡 내쉬고, 마시고. 다시 내쉬고. 그대로 팔 내리고. 다음 동작은 가슴 앞에서 손 모으고 한 팔씩 뒤로 보내며 트위스트 할게요. 1분 반복할게요. 허리 곧게 펴고 따라해주세요. 오른쪽, 제자리. 왼쪽, 제자리. 오른쪽, 제자리. 왼쪽, 제자리. 팔을 뒤로 보낼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따라해주세요. 쉬던 또 같이 손 따라가볼게요. 트위스트, 제자리. 트위스트, 제자리. 트위스트, 제자리. 척추 위로 길게 세워준다고 생각하면서 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쉬고, 마실게요. 오른쪽, 제자리. 왼쪽, 제자리. 트위스트, 제자리. 트위스트, 제자리. 손 내리며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세 가지 동작 잘 기억하셨다가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호흡과 함께 천천히 따라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 안녕.